울산의 크고 작은 이야기를 심도있게 나눠보는 시간 열린토론 시간입니다. 오늘 열린토론에서 너무나도 정말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울산하면 고래 떠올리시는 분들, 태화강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요즘 가장 핫한 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디가서 길가다 한번 보신 적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울산 대표 마스코트 울산큰애기님 모셨고요. 그리고 또 유영준 지속가능 관광 컨설팅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울산 시대에 오늘 첫 녹화인데 울산큰애기를 모셨습니다. 지금 카메라 보고 계신 거죠?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울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큰애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정말... 쌍꺼풀이 원래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요? 네. 제가 약간 좀 매력적인 눈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게요. 너무나도 매력적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나도 유명한 핫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제가 너무 반갑습니다. 울산큰애기 이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 울산 시대에도 큰애기가 한 두 분 계신데 그래요? 왜 큰애기세요? 이게 막 머리가 크다고 큰애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울산큰애기는 옛날에 울산 중구 지역에서 복스럽게 생기고 성품이 상냥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유래를 바탕으로 현대적이고 도시적인 이미지를 가미한 20대 여성으로 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말씀도 되게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여성에게 연령을 여쭤보는 게 결례인데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20대입니다. 아, 20대?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울산큰애기님은? 제가 2016년도부터 울산 중구의 문화관광 캐릭터로 개발이 되어서 열심히 알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20년 때는 울산시랑 우리 중구가 울산큰애기 공동홍보 활용 협약을 맺어서 이제 울산을 대표해가지고 울산 시민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다양한 행사나 정책들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사람으로 얘기하다가 말고 태어났다고 안 하고 개발됐다고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태어났습니다. 제가 말실수로 했는데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개발됐다고 하니까 만드신 거 아니죠? 태어나신 거죠? 태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영준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영준 대표님. 지금 계속 이렇게 같이 보호자로 다니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했어요? 진짜로 뵈니까? 아주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큰애기만이 아니라 저도 또 남이석 MC를 만나다 보니까 두 캐릭터랑 같이 방송을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웃는 상이라.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이렇게 웃는 상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무서운 자리나 장례식장 이런 데 가면 되게 어색하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웃는 상이라서 너무너무 예쁘고 좋네요. 유영준 대표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국가에서 하는 큰 행사의 캐릭터들이 나왔을 때 자칫 이렇게 효과도 못 보고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아니면 대박을 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캐릭터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큰애기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박을 할 수 있던 그런 캐릭터라고 한다면 그렇지 못한 캐릭터들도 사실 있어요. 있어요. 캐릭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캐릭터가 좀 등장해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연상하는 게 사실은 호돌이를 많이 연상들을 할 수 있죠. 팔파로 올림픽. 팔파로 올림픽. 그렇죠. 그 전까지도 사실 이 캐릭터라고 하는 자체가 많이 활동도를 하고 있었지만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별도로 놀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되기 시작했던 게 1995년이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도가 되면서 각 지방에서 우리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캐릭터들을 전면에 많이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다양한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사라진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우리 한일올림픽 할 때 일본 축구 캐릭터 그 인형 많이 안 팔렸어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두고 팔렸다는 얘기를. 그리고 왜. 죄송한데 대화 중에 대본을 슬그머니 넘기시는데 대본을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눈으로 보죠. 그러세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대본을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20대 아니죠? 20대예요. 진짜 20대인데? 저 MZ세대예요. 그거 봐, Z라고요? 아니요. 저 MZ세대. 알았어요, 알았어요. 저 MZ세대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혹시 크내기님은 나 말고 다른 캐릭터 누구 좋아했었어요?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캐릭터요? 저는 일단 펭수님도 너무... 펭수. 펭수님 일단 존경하고요. 그런데 펭수님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왜요? 더울 것 같아. 많이 힘들고 움직일 때. 그렇겠죠? 그렇겠죠. 지금 되게 가뿐해 보이는데 세련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왜 너무 이렇게 사실... 고정적이지 않고 그렇죠. 요즘 시대에 딱 막는, 딱 픽할 수 있는 그런 세련됨이 있으신...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시민분들께서 저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제가 원래 옷이 엄청 두꺼운 옷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름옷, 가을옷 다 이제 해달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세련된 옷으로 창착하고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네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옷을 맞출 수 있다는 거는 왜냐하면 일생을 스파이더맨으로 다닌다든가 그렇죠. 한여름에 텐귄으로 간다니려면 힘든데 거기에 맞게 다닐 수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장점이네요. 자, 좀 궁금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몇 급 공무원이십니까? 지금은 제가 8급이고요. 처음에는 9급으로 시작하셨고? 네, 2017년 4월에 9급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8급. 7급으로도 가실 수 있겠네요? 기대 중입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진급을 빨리 하는데도 상대적 박탈감을 안 느끼게 하는 이 비결은 뭡니까? 관광 홍보도 잘하고 캐릭터 대회 나가서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2019년 3월에 8급 승진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승진이 폭발적으로 빠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승진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흥이 되게 넘치시는데 춤 잘 추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음악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뭐 조금 춥니다만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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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유 감사합니다 BTS의 누구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많은데. 랩몬스터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울산에서 태어나셨죠? 네, 저는 울산 중구 방구동에서 태어났습니다. 표정은 이거 하나세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표정이 하나인지 아니면 다른 표정도 가끔 있으신지. 크내기님. 아직은 하나? 이걸로 계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건 이 하나고요. 이모티콘? 그 상품으로 팔기도 했었거든요. 다양하게. 지금 크내기님은 일단은 이 표정. 여기서는 그렇게 나와있지만. 다양하게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캐릭터 모양으로 해서 그것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어요. 울산 크내기님은 혹시라도 머리 스타일도 한번 바꿔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표정도 하고 싶다든가 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럼요. 저도 여자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고 막 악세서리도 많이 달고 싶고 그런데.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울산 크내기는 지금 보니까 계속 진화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인 것 같아서 더욱더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좀 울산 크내기님이랑 앞으로도 또 계속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울산 크내기라고 하는 이런 작체의 캐릭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제 그 MC 보시는 남자님 보고 하회탈 이 부분을 연상을 했었는데 원래 별명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대부분 보면 실질적으로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캐릭터를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사람 가지고 해놓은 건 사실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이나 작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옷도 바꿔 입을 수 있고 지금 좀 전에 아이디어를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 이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으로 한 크내기 이렇게 가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뭐 쿠마몬 네,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하나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캐릭터들을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것들이 있고 하지만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나빴다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이었는데 갈매기가 불이 덜고 나왔을 때 큰 반응을 받지는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울산 하면 또 저는 자동차 모양의 캐릭터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무슨 로봇이 나온다든가 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도 다르게 그렇죠. 큰 애기가 등장했어요. 홈페이지에 지나다니다 보면 사진 찍자고 많이들 그러시죠? 아유, 그럼요. 이렇게 약간 성남동이나 이런 데 나가면 발이 묶여서 어디를 이동을 못해요. 다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지만 또 정성스럽게 다 찍어드리죠, 제가. 그렇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너무 흘러 넘쳐요, 막. 사랑이. 그래요. 자, 울산 크래기님. 네. 울산의 이 뜨거운 반응, 지금 받고 계신데 또 앞으로도 뭐 하는 게 있다면서요? 좀 넘겨드려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을까 본데요. 좀 넘겨드리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눈은 여기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우, 깜짝이야. 혹시 입으로 보신 거 아니에요? 어우, 아니요. 어우, 깜짝이야. 다시 뭐라고요? 엄마 오셨어요. 어, 깜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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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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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번갈아가면서 쓰시는 거 아니시죠? 아니요, 예, 예. 번갈아가면서 쓰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지금. 자, 울산 크래기님. 더 뜨거운 반응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게 있으시다면서요? 아, 이제 제가 올해에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4월부터는 원도심 문화관광 해설이랑 어린이집 방문 등 찾아가는 울산 크래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울산 대표 관광지인 태화관 국가정원에 3m 규모의 너무나도 예쁜 울산 크래기 조형물이 설치되었으니까 꼭 찾아봐주시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m짜리 조형물, 이건 진짜 사진 찍기 딱 좋은. 그래서 그 반응이 벌써 나오는 게 사람들이 가서 저는 이렇게 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m다 보니까 이렇게 매달려야 되더라고요. 저기 있었어요. 울진 쪽이었나? 어디 가면 왜 우체통 큰 거 있는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체통만 해도 사진 찍고 싶어서 굉장히 그랬었는데 울산 크래기님 사진은 진짜 찍고 싶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애교가 원래 이렇게 많으세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애교쟁이여서 응애 할 때도 뒤에 하트를 달고 나왔어요. 응애 이렇게. 응애 응애. 혹시 울산 크래기님이 이런 축제 같은 이벤트에도 활약할 일이 있을까요? 저는 울산시에서 하는 모든 유영준 대표님. 그렇죠. 아니, 한 번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얘기하세요.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큰 축제 같은 데서도 활약할 계획이 있으세요? 제가 대신에? 유영준 대표님. 유영준 대표님. 그러니까 좀 전에 울산시를 대표하는 마스코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울산시장님하고 중구청장님이 같이 그런 MOU를 맺었어요. 결국은 그동안에 울산에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었지만 그 캐릭터를 대신하는 자리가 울산 크래기가 된 케이스가 되니까. 그러네요. 울산에 있는 다양한 축제에 가서 활동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울산 크래기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아니, 보면 미소를 짓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매력 덩어리. 딱 쳐다보면 미소가 나와요. 너무 기분 좋아요. 같이 다니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20대 아닌데. MG세대입니다. MG세대. 알겠습니다. 울산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추천해 줄 음식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음식이요? 대본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에 제가 이제 울산시대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뭐 드시러 가보세요라고 추천해 주신다면. 그럼 매주 추천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 주는 약간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이러니까 이제 울산에 보시면은 꼼장어 골목이 있어요, 원도심에. 꼼장어 골목이 있어요? 네, 네. 꼼장어 집들이 굉장히 많은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가셔가지고 꼼장어를 드셔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꼼장어. 아, 진짜요? 성남동 원도심에 꼼장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알겠습니다. 진짜 관광 홍보대사 역할을 아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톡톡히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그 땡스타그램 같은 데도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이런 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통경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울산을 돌아다니시면서 중구에 건널목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건널목에 이렇게 손을 들어서 차들을 정차시켜주고 우리나 이들이 걸어갈 수 있게끔 이런 역할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캐릭터죠.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울산 관광지 좀 추천해 주세요, 저한테. 아, 관광지요? 관광지 추천 너무 제가 또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이제 국가정원, 제2의 국가정원이 태어난 국가정원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구 원도심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지난 1월에 저희 원도심에 울산 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했거든요. 지금 미술관이 생겼다고요? 네, 시립미술관이 1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상설 전시를 하나요? 어떤 화가 작품을 추천해 주시겠어요? 안 가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 들켰어요. 어쨌든 앞으로의 계획을 유 대표님께 먼저 들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의 대표 캐릭터가 되기 위해서는 울산에 있는 축제들이 북구 같은 경우에 세부리 축제라든지 남구 같은 경우에 고래 축제가 있고 또 울주군 같은 경우에 영남 얼프스를 통해서 산악의 화제 같은 경우들은 다양한 행사들이 있는데 그때 울산 큰 애기가 짠 하고 나타나면 결국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사실 아까 음식 했을 때 약간 머뭇거렸었잖아요. 사실 울산의 음식들이 먹을 만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 사실 해줘야 될 부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꼼짝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같이 소개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지난해에 저를 소재로 한 우리집 큰 애기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게 저희 유튜브에서도 방영이 됐었거든요. 이제 벌써부터 후속편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작해볼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를 상표로 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작년에는 울산 큰 애기 떡이 출시가 됐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상품들이 많이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구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이제 10만, 100만 구독자가 생길 때까지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게임을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네, 좋죠. 같이 가시죠. 콕콕콕콕 한 번. 못 할 줄 알고? 왜 입으로 갔어요? 여기 있네. 빨리 하기에. 눈. 귀. 입. 잘 하시는구나. 오늘 울산 시대에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 진짜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